한방 샴푸 탱기머리 12년 노하우 직접 따린 한방 샴푸 탱기머리 진기 탱기머리 진기에는 한방의 지혜가 있습니다 탱기머리 12년의 비밀 탱기머리 진기는 다릅니다 탱기머리 진기에는 인공색소가 없습니다 인삼, 구절초, 상백피 등 국내산 9가지 한방 원료를 한국 전통 방식으로 오랫동안 다렸습니다 한방 농축진액으로 만든 탱기머리 진기에는 인공색소가 없습니다 탱기머리 진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국내산 한방 농축진액에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창포수를 더했습니다 탱기머리 진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달아서 뽑아낸 한방 발효 추출술을 더한 탱기머리 진기에는 한방의 지혜가 있습니다 국내산 한방 농축진액에 선조의 지혜가 깃든 창포수 자연의 놀라운 힘을 담은 한방 발효 추출술을 더한 명품 한방 샴푸 탱기머리 진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탱기머리 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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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 구절초, 쑥 등 9가지 한방 원료를 정성껏 따린 농축진액과 조각자, 포장근, 하고초 등 7가지 국내산 한방 원료를 발효시킨 한방 발효 추출소와 창포수로 정성껏 제조한 프리미엄 명품 한방 샴푸로 여러분을 또 한 번 감동시켜 드릴 것입니다 한방만을 고집해온 댕기머리 12년 자연의 지혜에 사람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키운 한방 원료를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선된 재료만 골랐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빚은 전통방식의 추출 시스템에서 오랜 시간 정성으로 다리고 농축해 숙성시켰습니다 9가지 국내산 약재를 직접 따려 만든 지난 한방 농축원에게 7가지 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발효 추출소 여기에 선조들의 재가 담긴 창포수까지 창포수는 예로부터 선조들이 사용해왔던 모발 관리 성분으로서 창포의 정유나 폴리페놀 성분이 모발의 세정과 윤기를 더해줍니다 두리 화장품의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 12년 드디어 세상을 놀라게 할 진기한 명품이 탄생했습니다 한 차원 다른 명품 한방 샴푸 진기 정말 차별화된 점은 정지수 대신 창포수와 발효 한방수를 사용하여 더욱더 진해진 프리명급 샴푸입니다 8가지 시켰습니다 자, 군부시.com Buli.com 10시간 주의는 1차원 다른 명품의 전화 2차원 다른 명품을 진행해 주세요 신제품 진기, 또 한 번의 신화 창조에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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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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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